집주 Drew 겠네 왜냐면 얘기할게요 올해 좀 속수무책이라고 하지 올해는 좀 그래 그래서 이번 조라운 연도요? 2024년도가 그래서 계획함대로 일을 조금 그대로 가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좀 속수무책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그래도 응력 4월이니까 이제 봄 지나서 4월에 그때 잠깐 기회가 와 그러니 지금 걷어들이지 말고 이대로 가셔 그리고 4월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생각 들죠 지금 4월도 답답하거든 왜냐하면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꽉 막혔어 왜냐면 왜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이야 돈복은 있어 우리 여사장님 돈복은 있는 사람인데 올해는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 깨지는 해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되지 작년에 남자 들어왔어 역시? 친구요? 만나고 있어? 결혼할 거예요?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? 네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? 네 올해 망신살 있어 조심해야 돼 네 갑자기 남자가 확 들어와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기주한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만났겠지 본인이 나쁜 사람 아니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왜 이래 본인 망신수를 갖고 온다고 올해는 아까 말했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고 친구였거든요 잘 정리하셔 네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 핸드폰에 그런 거 남기지 마 네 그거 걸리면 이제 더 우리 기주 네 더 이제 알지? 망신살이 뭔지? 네 어 그거 있어 지금 가게가 문제가 아니여 어 네 어 그거 똑바로 정신 차려서 정리해 네 어 그게 좀 문제야 네 그리고 또 가게 같은 경우야 지금 내놓은 대로 내뜨라고 하는 게 4, 5월달이 그나마 본인이 빠질 달이야 음력 4, 5월이니까 3, 4월이라고 할지 4, 5월이라 할지 그러니까 곧쯤이니까 4, 5, 6월을 보면 되겠지 포괄적으로 그때가 빠지는 달일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열심히 지금 뭐 원가를 내놓고 뭘 하든 뭐 주변에다가 얘기를 해서 팔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든 해가지고 어째 됐든 정리는 하되 그때 시기가 조금 될 거야 만약에 그 안에 만약에 정리를 못하면 음력으로 6, 7월을 제가 지금 자꾸 정리 얘기를 하죠 가게도 정리 사람도 정리야 6, 7월까지 끌고 가버리면 본인 진짜 크게 좀 망신살이 버텨서 본인 관제도 있고 구석에도 있고 되게 안 좋은 게 막 겹쳐 재앙이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 본인이 안 살고 싶어진다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거 조심히 하면 돼 그래서 지금 간간히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하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사실 뭘 해야 될지 막연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추재한 게 있어서 1년 찾고 또 1년 찾고 했는데 다 까먹었거든요 그렇죠 까먹죠 오히려 빛이 더 늘었거든요 돈복은 있어 없진 않아 있기는 한데 그거를 우리 기주가 쓰려고 하고 불리려고 하면 항상 그게 탈이 나 그렇지 않아? 내가 가지고 있을 땐 이상하게 불려져 뭘 안 해도 불려지거든 이상하게 그치? 너 있을 때는 내가 갖고 이렇게 징기고 있으면 이상하게 부러져 뭘 안 했는데 근데 우리 기주가 그 목돈을 가지고 자꾸 어디 써버리면 자꾸 그게 다 꽤 부셔지는 돈이 돼버리는 거야 진짜야 그런 돈 있으면 우리 기주님 올해 빌어 진짜 지성을 드리던 뭐라든 본인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우니 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? 저희 신랑은 어떨까요? 신랑? 저만 봐야 되네 아니 본인만 봐야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본인이 그러면 사실 집안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똑같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상인데 우리 집이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치? 근데 이 와중에 우리 기주가 지금 내가 안 좋을 애니까 사람까지 들어와 버린 거야 좋은 시절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귀인이 돼 그치? 만나서 서로 마음 편하고 좋고 이건 있지 하지만 이 사람이 크게 나도 도움되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어느 순간 되면 역전돼서 본인이 돈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정신 챙겨 몰라 할머니는 솔직히 아무리 둘이는 죽이 잘 맞는 친구가 어쩌고 저 얘기를 해도 할머니 눈에는 쪽제비로 보여서 안 좋아 그러지 마 그렇게 하고 그나마도 신랑은 한결 같아 항상 한결같은 사람 뭔가 변화가 없는 사람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결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얘기하잖아 우리 기준이 신랑은 돈복이 큰 사람은 아니야 우리 솔직히 기주를 만나서 그나마 많이 불려왔다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 기주님 솔직히 말해서 본인 사주가 세다 보니까 만나는 남자들이 다 그렇게 부실한 거야 그치?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 기주가 내 직성이 올라오고 내 살이 너무 쏟고 치면 남자들 되는 일 없어 눌려 그래서 본인이 앞장을 서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안 되는 일이니까 차라리 지금 뒤에 가서 좀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래요 이랬잖아 차라리 그게 본인한테 더 맞을 수도 있어 내가 그리고 우리 기주 보자마자 미용해요? 라고 물어봤었잖아 손짓이 없는 편 아니야 있어 차라리 그런 거를 해가지고 차라리 뒤늦게라도 그런 거를 좀 배워봐도 나쁘지 않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 알겠죠?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러 오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